내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선배님 괜찮아 아 잠깐 니 퇴퇴 맞을만하니까 가요계의 선후배가 어디서 잘나가면 선배지 아 김수현이 뭐 이러라고 불러 놓은거 아니야? 그래? 부르라고 불렀어 이짓하라고 불러 놓은거 아니야 나 이것은 그지 진짜 오라 내 옆에 뭐가 진짜 웃어 일로와 니가 일로와야지 내가 일주일 사라고 와 부잣집 빼갖고 기사님 같애 수근이 형 나한테 있어서 가장 섹시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웃을때 보니깐 정답 투턱 웃을때 보니깐 정확히 알겠네 내가 요즘 자주 하는 척은? 못생긴 척 이건 척이 아닌거 같은데 야 종현이랑 아이린 야 오늘 방송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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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진짜 노잼이야 진짜? 여러분 무슨 냄새나지 않아요? 망스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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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내 취미는 뭐게? 관심 없어 2번 아 대단하다 아 저 칭찬하다 이거 놔줘 아이 감사합니다 내가 최근에 가장 푹 빠져있는건 뭘까? 정답 잠깐 샤이니가 데뷔한지 몇년 됐지? 9년차 횟수로 9년차 9년차면 이제 1년 남았구나 정답 다른 회사와의 계약 10년 계약 끝나 이제? 어 이제 동일하게 회사에서 매니저들한테 욕해도 안짤려 다는거 같지 않아? 심바 다녔잖아 라이온킹 심바 그치? 우리집 강아지가 있어 순심이라고 순심이가 졸릴 때 나타나는 증상은? 야 이제 개 문제도 맞춰요 개 문제도 맞춰요 얼마전에 알게된 나의 경은? 정답 귀청 귀청 밤새 너로 털리라 아니요 들어갈게 이건 뭐야 형 얘 노래할 때 목소리가 진짜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해봐 노래할 때 관람체 한번 보여줘 1, 2, 3, 4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 새생각은 달콤했던 소음사 이걸 진짜 잘 기억해 근데 이게 뭘까? 정답 내가 서유랑 밖에서 몇 번 만나봤는데 이거 확실해 뭐? 정답 니가 마신 소주 백헤스 그거 기억 잘 하더라고 사람을 볼 때 이걸 가장 먼저 봐 정답! 이게 뭘까? 정답! 내가 알았잖아 내가 알아 돈 오하하 하하 맞나 봐 과연이 니네 오늘 헤어스타일 컨셉에 온 맛 들다가 저 초키 아니다 초키 내가 남자를 볼 때 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정답! 재산과 수명 수명 수명이 짧은거는 너무 좋다는거지 기분이 좋지 않을때 하는거 종현이 게임 이름짓기 게임 노래를 부른다 먹는거야 입술을 먹는다 왜 나한테 맨날 왜 그러는거야 언제부터 먹었어 좀 됐어 몇년전에 3년정도 더 된거 같은데 그때 그 계랑 같이 먹은거야? 누구? 그때 계랑 먹은거야? 나한테 진행해 결승전 진행하라고 진행해 결승전 진행하라고 그럼 출연을 바꿔 나랑 어차피 형 하는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형 하는것도 없으니까 자 형은 이산오 24시간 노잼 24시간 노잼 30시간 노잼 사람다른다른다든지 대까말까대 제일 싫어하는게 가지가지 너희들끼리 싸가지 싸가지 없는 너희들 제일 싫어한데 진짜 가지가지한다 그걸 못살려야 깜짝거리지마 깜짝거리지마 깜짝거리지 이건 연습하기 좋은 기타야 작아서 그걸로 재우면 되겠네 기타를 못치지 사람이나 칠줄 알지 기타를 어떻게 치겠어 고정 안하는데 백불특한건 아니다 고정은 그냥 앉아봐 단방에 끝내요 진짜 재밌게 형이 말아놓고 끝 형 누르면 진짜 재밌는거야 완전 대박이야 대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 친해진 울리를 좋아해서 물이 놀았고 아니 물을 좋아하는데 물이 왜 막걸리 마시자고 왜 친해졌냐구 이게 왜 친해졌냐고 얘기가 있어 얘기가 뭐야 물이 놀았냐고 남은 놀이 본 적이 있었어 있지 뭐 자주 물이 자주? 어 너 말 많이 한다 오늘 야 너 형한테 대단한 건 처음이야 형이 다음에 밖에서 한번 막걸리 한번 맛있게 친해진 애기 애기를 해줘 형을 헤어지는 계기가 뭔데 너! 형을 헤어지는 계기가 뭔데 너! 나 친해지면 안돼! 나 친해지면 안돼! 경훈이 느낌도 좀 있다 얼굴에 어느 경훈이? 민경은 닮은 것 같아 이거 훨씬 난명할게 손 한번 이마에 붙여주면 안돼? 닮았는지? 이래서 닮았으면 100%인데? 뭐야 박찬호다! 박찬호 선수! 박찬호 나 박찬호! 형 진짜 박찬호 형 좋았네! 박찬호야! 나 박찬호 형 완전 좋아해! 이사님 좋네! 오금동 내가 하얀 미소야 하얀 미소 오금동? 오금동 박찬호 아니에요? 오금동 박찬호 이사님 죄송한데 말투 자체가 너무 노잼이셔서 억울시키면 아니면 저랑 캐치볼이라도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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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겼어! 일본 유명한 연예인도 닮았어요 그 누구지? 초난강! 너는 한 번 걸려야지 이사님 아니야? 너 이래도 되니? 오늘 한 번 회사 나가야지 안 이사님! 아무것도 안 하실거면 회사 들어 조현이 게임 많이 했잖아 그래서 내가 게임 하나를 더 만들어 왔어 진짜? 우리 멤버들끼리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멤버들끼리만 해 나 37살이야 어? 나 37살이야 어? 어? 몇 년생이지? 7, 9 완전 동안이다 얘 나보다 내가 자기 집어서 동생인 줄 알았대 그건 전형적인 꼬시는 멘트죠 프로듀스 거기서는 네가 1등 했지 야 여기선 거의 꼴등 한 거야? 여기선 탈락이야 이거 되게 좋다 여기 막 너희들 정말 좋은 친구들구나 여기 물고 뜯고 난리 나는 데인 줄 알았대 기다려 내가 아직 말을 안 꺼냈으니까 기다려 아 운동하는 사람 멋있어 그치 유리야? 그치 유리야? 응 멋있지 왜왜왜? 왜? 왜? 아니 운동하는 사람 멋있다고 어? 왜왜왜 왜? 몰라요 몰라 몰라 운동하는 사람 특히 멋있다 우와 선물 갖고 왔지 유리야 응 선물 준비했지 뭐야? 야구군 희철이 너는 오늘 이거 야 뒤에 있으니까 눈을 눈을 뵈는 게 없으니까 막 나갔어 아니야 아니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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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히 상한 것만 받아준다 응